초록뱀 초록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 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초록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시면은 됩니다. 드라마를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tv에 방영이 되고 있는 드라마는 펜트하우스가 될 것 같아요. 시청률이 높아요. 시청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이 초록뱀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시청률이 얼만지 그 부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여기 잠시만요. 여기 보실 건데요.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되겠고요.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시청률. 시청률이 중요하죠. 시청률 보시면은 거의 20%에 육박한다. 드라마가 정말 잘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. 20%면은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. 이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가 바로 이 초록뱀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아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는 드라마를 잘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. 이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내년에 나온다라고 합니다. 1월에 어 방영이 된다라고 합니다. 공급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어 유수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요. 어 bts bts 관련 bts 관련 드라마라고 합니다. 따라서 이 유수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에 한번 어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네번째가 어떤게 있냐라고 했을 때 어 어 스카이엔엠 스카이엔엠 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의 어 최대 주주가 바로 이 초록뱀이다. 어 초록뱀이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.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. 어 2차전지 어 전해질 전해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어 재무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. 적자회사입니다. 적자회사. 적자회사인데 혹시라도 이 스카이엔엠이 이 전해질 관련해서 테마로 엮여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초록뱀이 어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 네 가지는 초록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거고요.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단점이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냐 라고 했을 때 어 cb가 많다. 어 cb 전환사체라고 불리죠. 이 전환사체 발행이 많고요. 그 다음에 부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어 실적. 어 실적이 현재는 좋지 못하다.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1분기 어 그 다음에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어 현재 적자다. 현재 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 계속해서 1, 2, 3분기가 적자가 나왔고요. 그리고 이 근데 이 그나마 이 그나마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1에서 어 2분기 그리고 어 3분기로 갈수록 어 그래도 이 적자 폭은 어 줄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.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 4분기 흑자가 나온다면은 다행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의 어 주가는 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내려올 만큼 어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. 내년에 어 이 특히나 이 유수 유수 관련해서 이 드라마 어 제작이 구체화된다면은 어 주가가 많이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많이 어 상승 이 나올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따라서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행보 구간으로 보여지고요. 2,000원에서 2,200원 사이를 두고는 어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. 요 자리에서 바닥을 잘 만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. 어 실적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렸는데 어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어 초록뱀 미디어에 어 실적을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 1,2,3분기 1,2,3분기가 적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1분기에 마이너스 20 어 그 다음에 어 2분기에 마이너스 10억 그 다음에 3분기에 마이너스 3억 적자폭이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. 그리고 부채가 좀 많아요. 161%면 적은 부채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 부채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당자 비율도 좀 낮고요. 이거는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유보율. 유보율은 68%인데 이것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 어 따라서 이 실적 개선이 무조건 되어야지 많이 어 초록뱀에 대해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어 따라서 이 초록뱀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적 개선이 우선이고요. 그리고 이 내년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이니까 그래도 보유하자 보유하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.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. 날짜별로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은요. 맨 앞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여기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의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개장했습니다.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시간 9시 1분에서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줄을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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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